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말로다가 풀어먹어야 되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도 말로다가 내가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 시는 분이야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하고자 한 일은 따로 있다 쳐도 그 일 자체를 내가 잡지를 못 하시는 분이 또 우리 이씨 대준님이야 참 힘들게 힘들게 살아왔어 그 사람으로 치면 그냥 평탄하게 갈 수도 있는 삶을 내가 내 자신이 굴곡을 만들어서 온 분이 우리 이씨 대준님이야 저는 만들고 싶지 않은데 만들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왔어 내가 이쪽으로 가면 분명히 내가 어떻게 될 건지 알아 알면서도 내가 그쪽을 선택하고 오신 분이 대준님이야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사람을 만나 만나서 어떠한 일을 도모를 하고 같이 살아가 그러면 이 사람을 살려놓고 나면 내가 힘들어지는 걸 뻔히 알아 그러면서도 이 사람을 살려놨었던 분이 우리 이씨 대준님이야 맞아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와놓고 뭘 그렇게 안 살고 싶다는 소리가 우리 대준님이 그렇게 살다 보니 이 사람은 지금이 와서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했고 나한테 와서 물을 끄고 정말 그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인간의 도리야 근데 그 친구는 지 살 대로 살아 근데 힘든 거는 본인만 계속 힘들어 내가 그런 얘기를 듣자고 내가 이 아이를 도와주고 이 사람을 도와줬던 것도 아니지만 지금에 와서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서운하다는 얘기야 그래놓고 뭘 아니라 소리를 해 여기 와서 아니라 소리하면 혼나 그러신 분이 우리 시대주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주 같은 경우에 올해 어떤 이동이 들고 문서가 든다 해 그 문서 잘 잡으셔 그리고 이동이 들면 그 이동으로 새로운 걸 한번 시작을 해봐 본인은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계속 해오고 주변에서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하거든 안 그래요? 우리 이 시대주님은 내가 뭔가를 시작을 하려다 보니 내가 모든 걸 다 정리를 해놓고 마무리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너무 커 그러다 보니 시작 자체를 못하는 거야 주변에서 도와준다 쳐도 내가 시작을 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놔야 내가 시작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시작 자체를 내가 생각만 하고 있지 계획만 하고 있지 내가 시작 발돋움을 못 했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가 있겠어? 아니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일 자체를 얼른 시작을 한번 해보셔 아셨어? 우리 이 시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걷어내고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고 어떠한 것을 내가 그 사람한테 컨설팅 쪽으로 뭔가를 좀 해주고 그렇게 살았야 되는 분이야 아 네네 근데 내가 지금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야? 영업 보험 영업 쪽에 있습니다 보험 영업 쪽 그래 그렇지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지 그렇게 내가 딴 사람을 도와주고서 하셔야 되는 분이란 말이야 하지만 올 한 해는 본인한테 정말 귀인이 들어올 테고 본인한테 정말 대운이 들어온 회거든 저한테요? 응 그러다 보니 그 운 잘 받아 먹어 어? 또 딴 사람 나눠줘서 나 또 힘들어 지고 딴 사람만 살려놓지 말고 이제는 본인이 좀 살아라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금방 얘기했잖아 이제는 내 거를 좀 챙기라고 다른 사람만 다른 사람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내 거를 좀 챙기고 내 거를 좀 가지고 사시라고 본인 보면 눈도 쬐까만 해갖고 눈물은 참 많으신 분이야 독하기는 참 독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정말 여리고 여린 사람이 본인이거든 응? 정말 많은 것도 가지고 태어났어 근데 그걸 다 써먹시를 못하고 살아 어? 왜 다른 사람만 그렇게 도와주고 사냐고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이렇게 사냐고 나를 위해 좀 살아 이제 아셨어? 네 어? 그러고 여기에 기준님이 들어와 있는데 기준님 점은 내가 안 봐줄게 기준님 점은 본인이 더 잘 알아 아셨지? 네 그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집이 고집이 말도 아니야 그러고 어떻게 보면 둘이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야 응? 근데 어떻게 사는 거는 본인들은 그 와중에 또 이혼도 못해 왜 그러냐면 둘은 지지 붙고 싸우든 뭐를 하든 또 만날 어떠한 계기가 생겨서 다시 만나고 다시 붙는 사람들이 본인들이야 둘이 산지 얼마나 됐어? 2015년 6년 정도부터니까 거의 그럼 내후년이면 한 10년이네 내년이면 10년이네 그러면 지금 8년 정도 7, 8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와중에 참 많이도 싸우고 많이도 헤어지고 많이도 그랬었을 거야 어? 집을 뛰쳐나오고 아휴 한숨 땅 꺼지겄어 어? 대준님아 땅 꺼지겄어 말로 하기가 어렵죠 그래 그렇게 참 직성이 높은 양반이야 그러다 보니 남을 위할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기준임이야 근데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가야지 어떡할 거야 안 내려오셔? 그래야죠 애들은 생각해서 그렇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본인들은 뭐 잠시 잠깐 떨어져 있는 거는 상관없어 잠시 잠깐 떨어져 있어도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 본인이 참 저 친구도 팔자 참 불쌍하다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걸 안 해주면 어떡하나 싶고 저 친구를 내가 놓으면 어떡하나 싶고 불쌍해 보여? 한편으로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마음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내가 갖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내가 저 친구를 놔버리면 저 친구 어디 가서 인간고신이나 하고 살까 싶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조금은 있어요 근데 잘 살 거란 생각은 들어요 어디 가도 뭐 어디 가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본인 생각에는? 그건 바람이야 본인 생각이 아니고 어디 가서라도 잘 살겠지라는 바람이지 본인도 지금까지 같이 살아오고 만나보고 했지만 그 고집에 이 직성에 이 들쑥넓쑥한 팔자에 잘 살겠어? 어디 가서? 미안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대준님이 손을 못 놓는 거야 놀 수도 없고 지금 이 상태로 지내면 집사람이 놀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기준님이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게 기준님도 마찬가지야 기준님 또한 아 그래요? 응 둘이 마음은 똑같다 하지만 밖으로 표현을 하는 거는 기준님은 표현을 해 근데 대준님은 표현을 못 해 그러다 보니 저 친구 참 이기적이다 저 친구 참 독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 대준님일 거야 아이고 고개 떨어지겠어 그래도 어떻게 둘이 연을 져서 사니 열심히 잘 살아와야지 근데 잠시 잠깐이야 그래요? 우리 대준님도 마찬가지고 기준님도 마찬가지고 좀 잘 풀어나가야 되는 분들이 본인들이거든 근데 그러질 못했어 그래다 보니 힘들 수밖에 없어 이렇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건 정해져 있는 답이었었어 정해져 있는 답을 거슬러 가려고 하지마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게 뭐냐 본인이 바뀌어야 돼 본인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남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좀 살아 아셨어? 본인 생각이 계속 그쪽으로 꽂혀있다 보면 지금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내가 벽 보고 상의를 하고 내가 눈물을 흘려서 후회를 해본 들 답이 있냐고 답 없어 내가 바뀌어 나가는 게 답이야 아셨어?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던 도움을 요청하던 그분들은 도와주시고 그 도움 요청에 손길을 내밀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거를 잡고 잘 일어나 보셔 지금은 어느 누구든 힘들어 하지만 우리 대주님이나 기주님 같은 경우는 더더군이 힘들 거야 근데 그 힘듦이 지금 당장의 힘듦이 아니야 우리 대주님이나 기주님 같은 경우에는 5년 전 5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 아픔이 지진까지 오고 힘듦이 지진까지 왔을 거야 그러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곪아 터질 대로 곪아서 이제 터질 일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좋아 아셨어요? 올해 운은 좋게 들어왔으니까 그 운 잘 받으셔 잘 받아서 대박 한번 내보셔 대박이 날까요? 대박 나게 해야지 대박이 날까요가 아니라 대박 나게 해야지 진짜 대박 좀 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 대주님은 크게 어떤 욕심이나 그런 게 없거든 그냥 일반 사람들 사는 것만큼만 다른 사람들 사는 것만큼만 그냥 평범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 네 맞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 정말 열심히 사는데 난 그게 왜 안 되지 싶어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본인이야 아셨지? 그러니까 본인을 좀 많이 바꿔나가셔 아셨지? 한 번 해볼게요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는 게 아니라 답은 본인한테 있어 본인 거를 좀 챙겨 욕심을 좀 부리라는 얘기야 어? 나는 정말 모든 거를 내가 열심히 해서 모든 걸 내 앞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갖고 왔으면 좋겠어 1 더하기 1은 2지 네 맞습니다 그렇지 근데 우리 대준님의 인생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그냥 1이야 현상 유지밖에 못 해왔다는 거야 허탈하지 현상 유지 정도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최고점일 때는 그냥 현상 유지야 지금은 뭐 주변에 사람도 정말 아무도 없고 돈이랑 돈은 다 바닥나고 일은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게 더 많고 그러니까 자꾸 집에 가면 더 눈치 보게 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까 얘기했지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거 본인 본인이 바뀌면 돼 본인만 바뀌면 모든 게 괜찮아지고 올해 대박 날 수 있어요 아셨지? 말씀 말이라도 고맙다고? 진짜 그 소리가 너무 듣고 싶은 거죠 대박이 아니더라도 평범하게 살 수만이라도 있다면 아까 얘기했잖아 본인은 대박이 1 더하기 1은 2야 모든 사람들이 아는 2 그 2까지만 가도 본인한테는 대박이야 그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인생을 살아봤다 한들 그 기간 자체가 살아온 기간에 너무 짧으니까 아셨지? 궁금한 거 일단 몇 가지 궁금한 거는 일단 이사를 가고 싶은데 이동훈 들어왔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원래는 오래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못 가고는 있는데 올해 시작된 지 뭘 말했다고 올해나 내년 정도쯤에 이사를 가면은 혹시 올해 갈 수 있어요 올해 갈 수 있으니까 오래 가셔 아셨지? 또 하나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바라지는 않는데 집사람이 어떤 생각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에 대한 얘기를 전해서부터 계속 했거든요 근데 올해 가리던 절이 있는데 그 스님께서 올해 용해 해라고 아들을 낳으면은 꽤 괜찮아질 거라고 풀릴 거라고 해서 아들에 대한 그걸 얘기를 했는데 혹시 출산이나 그런 거를 없어 없다고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항상 들었던 얘기는 집사람이 저랑 항상 빌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방법이란 게 따로 있을까 싶어서 방법이라는 거? 네 혹시 뭐 이렇게 초를 켜야 되는 건가요? 아니야 아니야 집에다가 초를 켜고 뭐 하라 소리가 아니야 여기 이렇게 선생님처럼 우리네한테 뭐 초를 밝히든 뭐를 하든 그렇게 비는 것도 비는 거고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조상의 대우 내 조상의 대우를 하고 살아야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빌고 살아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시대주나 우리 기준님이나 일반 사람들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이 아니시거든 엄연히 따지다 보면 네 그 얘기만 그러다 보니까 빌고 살아라는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맞아 씨는 좋아요